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에서 Git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git scm.com이라는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여러분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Git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요. 그리고 다운로드 된 후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자,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작동하겠죠. 자, 여기서 next를 누르고, next를 누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본값은 특별히 바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next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next.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기본값으로 지정하시고 그리고 next. 음, 이것도 next. next, next. 자, 이렇게 하면 이제 Git이 설치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저는 설치가 끝났고요. 자, 여기서 finish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Git에 대한 설치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Git을 사용하는 방법은 자, 윈도우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셔서 Git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Git Bash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자, 그럼 이 Git Bash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자, 이것은 아마도 SIGWIN이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윈도우에서 리눅스나 유닉스와 같은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명령어 형태를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저의 컴퓨터는 윈도우지만 윈도우를 유닉스, 리눅스 계열의 컴퓨터의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Git을 설치하면 Git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이제 Git을 제어할 수가 있고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될 것은 Git이라고 입력했을 때 이런 식의 화면이 뜨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Git이 잘 설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운영체제와는 상관없이 저는 그 유닉스, 리눅스 계열에서의 명령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윈도우를 쓴다고 하더라도 음...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뭐 윈도우, 맥, 유닉스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제가 이야기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는 윈도우에서의 준비는 끝났습니다.